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찐체신 문제 21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씨 얼음 10kg이 100도씨 수증기로 변한답니다 이때 필요한 총 열량을 계산하시오라고 출제가 되었네요 이런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현열과 잠열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현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쵸 온도 변화만 있을 때 그때 필요한 열량이 되는 것이고요 잠열은요 상태가 변할 때 온도 변화는 없이 얼음이 물로 녹거나 물이 수증기로 기화되거나 이렇게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상태 변화에만 필요한 열량이 바로 잠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수직선을 그려주세요 수직선 그려서 0도씨 얼음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데 어떠한 반응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0도씨 얼음을 먼저 우리는 0도씨 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0도씨 물을 100도씨 물로 온도를 높여주셔야 되고요 이때 100도씨 물을 100도씨 수증기로 증발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반응은 총 몇 개 일어납니까? 반응은 얼음이 물로 변하는 첫 번째 반응과 물이 물로 온도만 변하는 두 번째 반응과 물이 수증기로 이제는 상태가 변하는 세 번째 반응 총 세 가지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 첫 번째 반응은요 얼음이 물로 변합니다 온도 변화는 없어요 상태 변화만 있는 잠열에 관한 공식을 써줄 겁니다 잠열에 관한 공식 어떻게 씁니까? Q는 그렇죠 감마 G 감마 G 감마라고 할게요 G 먼저 원래 쓰는데 그냥 감마 G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때 G는요 얼음 몇 킬로그램이 있는지 그 질량이 되는 것이고요 감마는 잠열이 되겠습니다 얼음이 물로 녹기 위해서는요 융해 과정이 필요하고 융해 잠열이 필요합니다 융해 잠열은 우리 79.98이지만 거의 80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80 곱하기 얼음 10kg이네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800kcal가 1번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이고요 2번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과정은 물은 물이에요 상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변화네요 온도만 변화는 현열에 관한 공식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Q는 Gc 델타 T입니다 자 두 개의 우리 공식을 비교해 보면 얘는 델타 T가 있죠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델타 T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요 10kg 곱하기 C 물의 비열은 1이다 라는 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물의 비열 1이고요 이 사이의 온도 변화는요 100도씨 마이너스 0도씨에서 100 마이너스 0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1000kcal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3번 공식 보도록 할게요 3번 상태는요 100도씨에서 100도씨 온도는 변화가 없어요 대신에 무엇이 변해요? 물이 증기로 상태가 변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멸이 되겠죠 Q는 G, 감마입니다 G는 10kg이고요 감마 증발자면은요 539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539 체크 5,390kcal이다 따라서 이 3개를 더해 주시면 정답은 7,190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0도씨 얼음을 100도씨 수증기로 전부 만들 겁니다 그때 필요한 총 열량은 구간구간별로 나눠서 현열인지 자멸인지 현열이 필요한지 자멸이 필요한지 계산기 두들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 더해 주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2부에서 kontekstino 6 voor de mage 911 técou 10 12 10 10 11 12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